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오늘도 남상스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하나인 Museo de Arte Latino Americano de Buenos Aires Buenos Aires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입니다 말바로 더 잘 알려진 이 미술관은 코스탄티니 재단이 1901년 9월에 설립한 아르헨티나 미술관입니다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수집, 보존, 연구 및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남미 전역을 대표하는 근현대 예술가들의 약 400여 작품의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 말바는 임시 전시의 일정과 기관 소장품의 안정적인 전시를 결합한 동시에 문화 및 교육 활동 생산을 위한 복수의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영화 문학 디자인 사이클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관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과제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2007년 5월 말바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치시 의회에 의해 문화적 관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11월에는 지난 10년간 최고의 문화 단체로 코넥스 플래티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라틴아메리카 예술소로 홍보 빠져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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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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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